아까 똑같네? 전판의 동굴랑? 어디로 갈거야? 포룸 가지 말고 빨리 빨리 떨어져요 여기 어디 가요? 포츠키? 포츠키? 떨어져 올래? 포츠키 한번 가봐요 그럼? 파란색? 파란색 누구야? 일로 가요 파란색 천천히 이동해 둘 셋 점프 점프 이거 저기 파밍 루트 있던데 파밍 루트 지도 있던데 다 따라해봐야 다 오니? 이 신뢰파나 나올 때도 됐는데 그쵸? 아이 빨리 렉이나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로딩이나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게 대개 없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와인 내려와 여기 몇 명 내려왔네 뭐야 큰일났다 저 새끼 때려잡고 두개 가야 되는데 쟤 하나밖에 없는데? 잠깐 쟤 어디로 갔어 쟤 어디갔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먼저 내렸어요? 걔가? 네 먼저 엄청 빨리 내려가더라구 내일 또 부산 가야돼 부산 거기서는 가깝죠 여기서도 멀죠 부산은 그래 여기서도 4시간 걸려 와 여기 9mm 장난 아니다 어 뭐야 뭐야 왜왜왜 살려줘 зав 만들어 왜 너와왜왜 showed망가 아 여기왔다 잡았어요?잡았어? 어? 내가 다 죽였는데 어우 나 죽을 뻔했네 갑자기 뒤치기 당해가지고 죽다 살았네 모든이 뛰어가는데 쟤가 와 핵 꿀밤 맞았죠 네 저 새끼 때문에 소중한 탄을 썼네 달려가는 모습에서 그걸 미켰어 당황함 그 상황에서 안 당황하면 이상한거지 아니 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으윽 하더니 피가 쭉 따는거야 아 이거 뭐야 구급상자 없나 구급상자 쟤는 왜 혼자와가지고 저놈 아까 그놈이 우리보다 먼저 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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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사이에 이렇게 멀리들 가셨대 어디로 갈 거예요? 일단 파밍하고 일단 털고 원 아니라 아직 그렇게 급하게 안 정해져 여기 가방 2레벨짜리 하나 있어요 창고에 7미리 탄 필요하신 분 7미리요? 필요한 거 같아요 필요한 거 같아요? 주석할게요 다다이 탄 탄은 많을수록 좋다고 비교한 거 같아요 소중한 거 같아요 2개 1개 2개 님 끌고 오시는거야. 여기 벅이 있는데 여기도. 깜짝아. 파라는 건가? 파라는 건가? M4 주웠는데 아무것도 없어. 손잡이도 없고 개머리판도 없고. 여기 저기있어요. 저 오토바이 있어요. 오토바이 있잖아. 오토바이가 있을 때가 아닌데 그치? 그렇죠. 피트피트. 맥도 툭 툭 걸리고. 저 스폰 장소에요. 스폰 장소인가요? 여기? 오토바이가 여기서 스폰 된다고? 대박입니다. 엥뚱 맞다. 색뚱 맞다. 근데 그거 스폰 장소를 다 외우고 다녀? 엥키님은? 그냥 뭐 하다보면 알아서 외워지는걸. 오 여기. 저거있다. 벡터있다 벡터. 안써. 엠포 디스 엠포. 벡터랑 엠포. 어 벡터 안쓰실거죠? 벡터 여기. 내가 써야겠다 아무도 안쓰면. 잘 써야겠다. 차소리. 차소리 차소리 차소리. 들었어요. 섰다. 동영상%$$$$% lack 없 flavour. 펭트눔 님 쪽으로 갔어요? 어 내렸어요. 내렸어요? 예 넣 worms. 총 4명. 4명. 어디 방향이예요? 제 바로 앱에 집에 있어요. 다 열었어요. 아 여기 집에? 요집 여기서요. 우와 아파. 와우 아 혼자 남았어요 혼자 한 놈 남았어요 한 놈 다 기절해 있어요 올라갔어 올라갔어 어 지금 살리고 있어요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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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과자 출연했다 다 죽었나? 겁나 빨리 왔는데 아쉽지만 이것들 다 내가 혼자 먹어야겠네 같이 먹읍시다 좋은거 엄청만나 잠시만 아 오 VSS 있네 이게 뭐 3레벨 VSS 쓰레기잖아 에 에? VSS가 괜찮다 VSS 좋아요 3레벨 헤드샷 두 방이면 죽는데 우와 물론 맞춰야죠 스커프가 없네 스커프 누가 쥐어갔어요? 왜이렇게 바람소리가 왜이렇게 바람소리가 아 저 찬풍기 응 모든 인연 빼고 다른 분을 못 다 작게 들리 그쵸 스커프가 이상한가 와 와 엄청만네 여기 템 장난아이네 아 술탄도 못들어 설정해서 최대로 올리셔야 될거같은 통광도 버려 이게 최대인데 중폭 걸면은 중폭 걸릴거 아니야 아 아이씨 로금 마이크 수준 아 증폭 가요? 어 이제 괜찮아요 증폭 10 10 올렸거든요 어 좋네 지금이 딱 좋네 뭐 증폭 가는건 없죠? 삐익삐익 안가죠? 네 없어요 없어요 나 좀 나가자 실비야 에? 잠깐만 저 어 여기 소연기 있어요 어디어디 여기에 에 저기 SM 중 SM 중 저거 없나? 소연기 아 소연기 나 소음긴 자랐네 아까 소음기 있어요 제 시체 아 그래요? 시체 어디있어? 먹었어요 요기 SK SK 스포츠가 있는데 아 소음기 내가 먹었어요 살찌말네 와 손잡이... 손잡이도 없고... 왜 적용총 아무도 안 먹지? 내가 먹어야지 부수수 저기 뭐야... 벡터 드시풍 드세요 내가 먹었어요 이제 갑시다 하밍... 하밍 다 됐네 오토바이 타고 가야해 아 스코프 혹시 남는... 남는 분 스코프 내가 거기 근처 어디에 사별짜리 있을텐데 근처 어디? 총들 봐봐 총들 총들 줘서 봐봐 내가 같이 버렸나보다 다시 가야돼? 스코프 4배월때문에 스코프 4배월때문에 여기야만... 12개가 떨고자 했단... 안 보여 스코프 가야겠다 이틀쯤에는 털알이지 찾았다 4배월를 M4? 아니 M... M16에 있을거야 아마 아닌가? 스카이... 스카이... 차소리? 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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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멈췄어요 저기 멈췄다 저기 어디 어디? 고을공천 뒤쪽 뒤쪽 뒤? 네 165도 방향 그 언덕 위쪽 차... 집에 멈췄어요 네 그쪽 차단건마저 해야지 다시 가요 다시 가야돼 다시 가야돼 오 내 총 잃어버렸어 T4 T4 이로 가요 오 내 총 잃어버렸어 M16 M16 계단 앞쪽 아니 M16하고 M4 내... 아 그니까 M4 그... 계단 앞에 있어요 계단 앞에 어... 그... 파밍 다 해놓은건데 아 그... 그거만 갖고 오면 되는거였는데 이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갔으면 됐는데 오케이 아니... 스카프는 하나 먹었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한껏 타러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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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랭이들 와요 지금 파랭이들 파랭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멀리 가야 되네 멍길 떠나야 되네 야 한가운데 딱 근데 포칭 키다 하핫 플레이스 또 차가 모여 있어요 아이고 어디서 총알이 날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에 떨어져 치 然後 인자 풍선 걸 해itch 생각보다 많». 귀מע 체크 로마 마지막 나랑 아 어? 거기로 가야되요? 옆으로 돌아가면 안되나? 잠시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안좋아 온다 자기장이 따라오고 있다 뭔 소리 하나 했어? 적이 따라온다던지 보통 장이장이랑 같이 비슷하게 들어가면은 뒤에는 적이 없다고 그냥 생각하면 되니까 편하더라고 따라온 그 뒤에서 따라온 애들도 있어 가끔 있죠 있기는 또라이들 예전에 나같은 고기국제밀랑 둘이서 밀베섬에 갇혀가지고 자주 또라이가 되긴 하죠 음료수 먹으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저 정도는 해줘야 죽어봤다고 하지 저기 뒤 2층이 의심스러운데 일단 커져 벽이는거에요 어렵지 않은데 포칭키가 집들이 많아갖고 저쪽도 하신거 봐 이쪽으로 일단 뒤에는 없을 것 같아 우리 뒤에는 여기 예상해 보면 돼 거기야? 난 여기 예상해 봅니다 아니 너무 어려워봅니다 거기 우리가 우리가 죽기 때문에 예상해 아니 여기 이렇게 좁아졌는데 38명이나 남았어 집이니까 집들이 있으면 집안에 다들 숨어 있으니까 사람 많이 남았더라구 공통에는 별로 없는데 이러면 안 돼 졸집에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앞에다 딱 떨구면 난리나는데 사람들 다 몰려올 거 아니야 아 보이겠는데 저기 다 왔다 자기장 기계를 잘 봐요 저기 옆에 저기 어디야 요거 옆에 있어요 또 있다 300방향 엎드렸다 소음이 좋네 오 오 오 왜 내가 맞아 한 놈 한 놈 돌아올 것 같은데 한 놈 돌아올 것 같은데 한 놈 돌았다 한 놈 돌아요 저 집으로 제가 체크하였는데 둘 있어요 둘 둘 집안에 여기 정면 집안에 집안에요? 네 그쪽이 둘 갔어요 둘 나무쪽이 있네 움직여요 네 봤어요 두개 해야 되나? 아이씨 못 맞추구요 뭘 집안에 있는 놈들을 털어야 되긴 하던데 아니다 뭐 옮긴다고 그쪽 집으로 옮기 지금 좀 어쩌다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이씨 왜 안죽고 아 실비할 수 없네 삼성이네 저쪽에서 이제 포칭해서도 으아아아아아 들어가야되는데 으아아아 으흫 그냥 뛰는거야 가? 아이제 숨어져 이 집에서 튀어나올거에요 이제 어 한 명쯤 가요 오 오 어디서 오는거야 맞는데 이거 집안에 있어가지고 피 빠를 피 빠를 집안에 있어요 2층에 그래도 저 안 움직이네 어 봤어 아아 확인 확인 가방 가방에서 쏘는데 움직이면 안 돼요 한테 맞았는데 어디서 쏘는거야 막 다 쏘고 있어 uben 틀어 벅 끄릉 빌 내 이러고 그 쓰 휴대 지납 탓 로 로 어디를 던질거야? 거기! 거기! 히히히히히히히 켰고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어디서 쏘는데? 몰라 몰라 나도 안보여 어디서 쏘는데 안해? 저기 있잖아요 저기 건물 안에 창문 왼쪽 건물 2층 창문 지금은 숨었어요 거기 보이잖아 바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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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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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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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채우고에 모두 있니? 네 도망가요 실비야 이 옆으로 겁나 아파 5초 어? 떨어졌네 뛰어도 좋습니다 우리 뛰어야 돼요 뒤지가 아파 어 왼쪽 왼쪽 2명 누구?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일단 얘들 다 뛰고 있어 다 뛰고 있어 쟤네 총보다 쟤네 총보다 쟤네 총보다 이제 뒤에가 더 아파 어 진짜 이 뒤에가 더 아파 뒤에가 엎드려야 돼 바로 저 밑에 하수구로 가요 하수구 질비 아니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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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디 어디 네 consumed Why krk 질비아니 바로 밑에 하수구로 들어가서 숨는 게 더 좋아요 하 바로 밑에 하수구 어디고 있어 저 저 저 밑에요 왼쪽 오른쪽 어디어디 저 다리같이 생긴 데 있잖아요 콘크리프트 다리같이 생긴 데 모드님 정면에 정면치 정면치 아니 작은집 작은집 파란색 일어나서 바로 갈게요 일어나서 안보이는 풀때문에 들어갔어 내버려 저기 원 안으로 들어가는거에 신경써요 연막 없어요 이제? 네 없어 앉아 풀에 어디서 도는거야? 에드샷 왔다 앉아야돼 앉아앉아 하수구 안으로 하수구 안으로 밑에 하수구 있잖아 하수구가 뭐라는게 잘 모르는데 일어나서 뛰어요 앞으로 앞에 너무 많은데? 피 좀 채워요 다 죽여 다 죽여 밑에 하수구 파란색 온다 뛰어 한 대라도 맞으면 죽어요 파란색에 그냥 뛰어 여기여기여기 밑에 앞에 저기있어요 바로 앞에 저 봤어요 올거에요 걔 올거에요 이제 피채요 피 위에 바로 머리 위에 자 쫄았어 지금 왼쪽 조심 왼쪽 폭탄 살켰네 응 그러고있어요 금방 위에서 빨래한다 부인다 붕대 붕대 내가 때리지 못들어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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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쏘지마 뒤로 빠져 뒤로 빠져요 너무 시야가 없어 큐버튼 눌러요 큐버튼 기절했네 이제 나가야 되는데 못나가는데 여기 지금 일단 원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야 일곱 명이나 있어 지금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휠팩턴 없어요? 폭탄 있으면 위에 던져봐요 휠팩턴 없어요? 왔다 왔다 오 내렸어 내렸어 죽었으면 죽었어 저 파밍해서 오 또 날았어 설마 설마 오 샷샷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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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안 죽었어 얘 기절한 거니까 한 놈 더 했어요 미치겠다 어 뒤 뒤 뒤 뒤 뒤 뒤 뒤 옆에 오른쪽 오른쪽 응 어떻게 올라가는데 바로 위에 바로 위에 그냥 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는데 갈겨 갈겨 아 진짜 이거 너무한다 뭔 이렇게 작은데 쟤들 뭐지 저기 세 명 다 스쿼드인가 같은 편이야 같은 편 쟤네 네 명 다 살았던 거 같아 내가 여기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조준하고 있어